기독교사 단체 연합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흥교사 운동본부가 교육청 혁신연속전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선 2기 교육감 체제 1주년을 기념해 교사들이 체감한 교육현장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의 역할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도교육청 관료주의 문화개선 체감도를 물은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답변이 44.8%로 나타나 교사들이 느끼는 관료주의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조흥교사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교육이라는 실질보다 성과급을 볼모로 한 전시 행정, 과도한 보고서 작성 등의 실적 중시가 교육청 관료주의의 핵심이라며 하향식 평가구조의 현 체제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교육청 이용환 초등교육과장은 교육청 사업 3분의 2가 교육부 사업인 만큼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청의 관료주의 문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 사업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